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모카형 유튜브 봄에 밥 먹고 그거 하자 위미샤코 야 내가 내 유튜브 트는 것도 불법인가? 그건 아니겠지? 권총은 주만 냈다고 그랬지! 병신 아 왜 이렇게 과거에 멍청한 짓을 많이 했지? 나 유튜브 보면 볼수록 나 과거에 멍청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왜 그랬을까? 야 너네가 멍청한 짓 하는 것만 클립 따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잖아 너희들이 멍청한 짓 하는 것만 클립 따가지고 거기에 주간 하이라이트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야 좀 똑똑하고 그런 거 어 클립 딴 적 있어 없잖아 그런 게 없다고? 아니 그런 게 없다니 아니야 아 똑똑할 땐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있긴 한데 되게 예상의 부분에서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내가 따라고 야 내가 따는 거 너무 자참하잖아 내가 시X 나 똑똑 아 나 똑똑한 부분이다 클립 따야지 너무 자참하잖아 야 에바야 그거는 지뢰찾기 진짜 속상하다 정말 그놈의 지뢰찾기 개 같은 거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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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내 테마곡 하나 만들자 야 근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테마곡 한번 의뢰해 테마곡 의뢰하면 막 존나 팡팡 튀는 거 올 거 같은데 유튜브 테마곡 하나 만들어? 테마곡이 있으면 유튜브에 넣기도 편하긴 한데 근데 맨날 그거 방송에서 틀어 이제 들어오기나 하세요 주접 그만 떨고 들어오라고? 알았어 윤희원 디렉이가 나왔다고? 야 웹툰 어떻게 들어가냐? 나 웹툰 안 본 지 오랜 데서 모르겠어 아까 뭐? 뭔 웹툰? 죄송해요 제가 웹툰 안 봐요 어디 있어? 어 미친! 진짜로? 잠깐만 뭐야 진짜로? 뭐야 아니 저 그냥 그냥 타이밍이 맞은 거겠지? 타이밍이 맞은 거겠지? 알고 그러신 거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냥 유미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유미를 이렇게 하신 거 같아 아니야 아마 그러신 거 같아 근데 대박이네? 아니 뭔가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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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하고 있어요! 뭐야 진짜 뭐야? 대박이네 아까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손 남으신 거 같아요 유미 원딜의 시대 같은 거 나눕니다 와서도 안 되고요 왜? 왜? 나 다이아 산 왜? 나 씨발 29대 산 것도 이겼는데 왜? 왜? 니들이 씨발 맞나봐 왜? 왜 이게 베다 씨야 왜? 유미 원딜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구요 유미 원딜 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저 다이아 3이라고요 저 이걸로 마스터 뚫을 거라고요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 개신기해 개신기해 얘들아 빨리 캡쳤다 뭐야 아 캡쳐 안 되는구나 맞다 웹툰이지 아냐아냐 엠어님 귀엽다고요? 나는 귀엽다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섹시한 쪽입니다 개소리 나 저는 귀염상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웃기시네 아 갈고리 찍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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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정말 섹시 섹시 내가 아는 섹시는 섹도 씨발밖에 없어 6천원 호환 감사합니다 뱅쭈 번호 아 잠깐만 씨발 아 뭐해 아 미친 돈 해보다가 쏘리 돈 해보는 암살자 누구냐 암살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트위치 방송하면서 그 미션을 켠 적이 없었잖아요 오늘 한번 그걸 켜보고 롤이나 해볼 거였지 어떤 어떤 음을 넣어야 될까? 약간 카토봤잖아 이런 것처럼 미션? 미션? 어떻게 해야될까? 미션! 미션! 내가 소리를 저장했는데 소리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한번 들어보자 미션! 아니 저거 근데 미션 소리가 왜 양쪽이 저렇게 되지? 소리 너무 불편한데 한쪽만 들려 일단 미션을 켜기는 켜봤어 한번 처음 해보는 거라 나도 버튼 존나 찾아봐야 되는데 걸고 싶으면 걸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일단 한번 시행해 본다는 느낌으로 가자 미션! 뭔가 괜히 한 거 같은 기분이 되게 듣나 갑자기? 야 나 괜히 한 거 같은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하고 난 골드 아니야 나는 골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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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다 해야 돼 야 야 저거 왜 올라? 막 계속 금액이 왜 올라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야 미쳤어 너네 하지마 야 저거 금액이 왜 올라? 나 그거부터 알려줘 금액이 왜 올라? 야 저 제한시간 계속 늘어나는 거랑 돈 계속 늘어나는 거랑 야 이 집 서비스 좋네 뭐가 계속 약간 나는 나는 기다려봐 저 예열이란 거 알죠? 예열이 필요해 너무 너무 어? 급하게 하려해서 안 돼 예열이 필요해 원래 커피도 로스팅이 필요하다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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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 골드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얘 어디 갔어 얘 없어 나 미션 성공 아니 성공 누르시마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무슨 미션이 이렇게 계속 성공 당하냐? 뭐냐? 나 뭐 했는데 계속 미션이 성공 되냐? 저거 미션 뜬 거 무슨 RPG 퀘스트 같네 키키로 빈 공 나 메이플 퀘스트 졸라 알쓰니 약간 일일캔 같은 느낌이랄까?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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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의 후원 내가 커피 사 마실게 너무 고맙고 하트근 기념 오늘의 4번 뭐가 뽑고 싶은 건데 도대체 그거 하나 좀 들어보자 잠깐만 미쳤나봐 아 진짜 미쳤나봐 에버치냐? 야 나도 퇴근 나도 퇴근 나도 퇴근 나도 퇴근할래 내가 너한테 24,000원 주고 나도 퇴근하면 안되겠니? 윤흠를 원했지만 애교가 나와버려서 당황한테도 하하하 마이 애교클립 주간화에 넣어야 하는데 어떡하지 이건 무조건 유튜브 각인데 이러다 시청자들한테 돌맞게 생겼는데 크크루 빙봉 도비님 도비님 우리 조직에 애교클립 온몬 영상이 있는데 이거 드리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걸 오케이 4달러 크수들아 이렇게 귀여운 모카가 있는데 화냈고양 외국생 물결표 하프저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짧은거 가져왔습니다 7 진짜 꿈에도 올랐네 진짜 개수어 빨리 끝나자 빨리 끝나놔 아...트수형님들...아... 이렇게... 트수들아 이렇게 귀여운 모카가 있는데 화냈고요? 왜거든 화푸더 응? 응? 무카는 무카는 트수들이 화난 거 싫어 싫어 그러니까 화푸더 응? 알았지? 화 안 부리면 됐지 할 거야 됐지? 아 제가 죽을 줄을 졌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어 제가 그러지 말았어요 저 사악한 것들을 다 다 때려 죽여 없어서 저 사악한 놈들을 다 때려 족취 없어서 치고자 목하쟌 약간 다중인격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보통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없어서 더 피하려고 인격을 하나 더 만들어내거든 내 기분이 약간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시발 새끼들아 애교하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면 우리는 사비득인데 꺼져 아 진짜 모르스 해야 되는데 일곱시 반 지났잖아 아 개 같은 거 진짜 아 젠장 진짜 시계도 안 보여요 개 같은 거 아 개 킹맞네 박투에 시계 당했습니다 형 덕분에 애교도 내가 스물세 개로 늘었어 장나 많다 과거의 업무가 왜 이렇게 많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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